때리로 때려놓았어 쀄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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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올라가서 살려 이이이이 나 빼고 다 똑같애 그냥 넌 진짜 빼져 응? 어? 나 안참아 3번 작업치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있나 했지 나는 한 번 기절이야 2층 하나 올라갔어요 바로가 바로가 깜빡 깜빡 똥지 마라 기절인데 2층 기절 대단 야 란덱이 뭐야 아니 란덱 믿는 놈인데 친구할게 바로 바위에다 바로 왼쪽 하나 우리 좀 걸려 왼쪽 다시야 와 재규 이걸 인기네 아 4킬인데 이거 아 진짜 2킬인데 사고날거야 왼쪽으로 진짜 아 뭐야 이거 왜 짓는데 누굴 죽어진다고 아 진짜 석궁을 못 죽여갖고